더하기처럼 곱하기도 커뮤니티브 프라퍼리티를 갖습니다.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와 같다는 거예요. 순서로 바꿔주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행이 3행, 1행, 2행, 3행, 칼럼이 그러니까 열이죠.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 경우 여기 있는 셀들의 수는 몇 개일까요? 열다섯 개죠. 그런데 이것을 옆으로 한 바퀴 90도 돌려서 이번에는 행이 다섯 개고 열이 세 개예요. 그런 경우에도 역시 셀을 헤어려보면 하나, 둘, 셋, 쭉 열다섯 개란 말이죠. 따라서 3 곱하기 5는 5 곱하기 3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곱하기의 커뮤니티브 프라퍼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뮤니티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더하기 할 때 많이 봤었죠. 그죠? 공부를 했었죠.